어 시작한다 어떡해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게임 초대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지금 3명 오케이 어 사장님 설마 마피아신가요? 아니 지금 내 역할이 몸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그것 뭔지 제대로 못봤는데 아 여기 왼쪽 보면은 있어요 거기 특수능력 같은 거 아 힌트 아 오케이 혹시 힌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가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임무 헬로 어 저 뭐야 조그마한 아 펫 같은 거구나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진둥 오 하고 저 아니 뭐 전기실 가서 뭐하고 그런 거 하려는 어 임새댁쿠콘파 아하하 mesela 내가 봤다 내가 봤다 conta 저 앞에서 중앙에서 왼쪽 가면 있는 엔지니어 방 바로 아랫방 그런데 사람을 못 봤네? 진짜 놔두면 의심 받는거 아니에요? 불만 안 bluff 제 친구 죽는건 지 아니 성 그가 뭐지 ㅠㅠ 안돼 안돼 내 죽음이 반다나 반다나 저분인가 정치시작하신거 아니에요? 아니요? elektISEG 반다맚 그분 같읍니다 반다나는 마음을 안 둡니다 투표하려는데? 이거 투표하려는du 모르겠네 어? 나한테!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갔으면 안 됐어요. 아니라고! 동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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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반대나 쫓아다녀야지. 칼리님이나 보고 다녀야지. 나 죽이려고 한다! 내가 나 죽이려고 한다. 반대나 내가 너 쫓아다닌다. 뭐야? 난 넌 줄 알고 있어. 나 근데 뭐 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미션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어드윈 어? 사망 하하하하하하 개무섭네. 사망하면 안 그러는데? 이번엔 못 봤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반다나 마음이... 그런 마음에 계속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반다나 마음에 안 들어서 반다... 아 반말하면 안 되지. 반다나 분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다니다가 쫄아서 도망갔어.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흥 흐흐흑 흐흐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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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모자 같은 거예요. 손수건 머리에 덜으신 분 흐흐흐흑 흐흐흑 아 이렇게 다 팔띠 퍼 저 0 오혐 2 오 1600 father 그 뭐 근데 왠지 사람들이 나한테 물빨했구나 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보라고 저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왜 가요? 누구였죠? 저 단돈 죽였습니다 단돈 단돈 저님이 죽였어요 저 아 저 반다나 맞네 아니 칼리님이 바로 앞에서 부으셨거든요 못 봤다고 해가지고 난 당연히 아 제 사람 잡아주겠지 그러는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죽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은 걸 봤는데 사람을 범인을 안 보고 어 저 죽은 거 그래서 저는 죽었는데 아 이거 칼리님이 잡아주겠지 갑자기 칼리님이 저 못 봤는데요 이제 나 쫓아다녀야지 이제 반나나 쫓아다닐게요 누구 죽였나 궁금하다 태태 이 사람도 범인해 태태랑 지금 뭐였지 이 사람 어 저 사람 태태가 죽였고 네 그 다음에 누구였지 하이니 어 하이랑 태태 둘이 범인 단돈 하이 태태가 범인이에요 네 왜냐면은 태태가 죽였는데 하이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죽이는 거 보고 네 이거 말해도 돼요 우리가? 안 되죠 채팅 안 저희끼리만 채팅 쳐줘요 귀신들끼리만 채팅 테스트 2 2 응 채팅은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끼리만 채팅 칠 수 있고 2 3 5 4 6 2 3 4 5 거자죠 저 정치하는거 봐 창고 창고 으하 c 아.. 억울해 누가 나갈까 음 판다나 잡혔다 오오 그래 꼬리가 너무 길었다 나이스 어? 어? 아 인포 맞네 아니래요 어? 아 그건가보다 임포스터가 견장 그런 스킬 있나보다 제가 왜냐면은 제가 해적한테 죽었다고 떴거든요 저는 와 플레이 어겐 네 오케이 플레이 어겐 어 재밌네 저 파란색이요 왼쪽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건 없지만 나 시작하다가 죽어가지고 있음 없어지셨어 요번에 저는 검은색합니다 아 이거 바꿀 수 있구나 네 검은색에 전 그냥 저 흰색 하고싶다 흰색이요 오케이 전 바꿨습니다 이렇게 흰색 아니면 짙은 파랑인데 보이세요 여기? 어디? 어? 오! 악마 악마가 되겠어 어디죠? 악마가? 이 사람인가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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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섯시 저 여섯시 어 갚으시구나 아니 있어요 있어요 있던데? 칸님도 바꿀 수 있을거에요 있던데 그냥? 아 저 이걸로 할게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야식이 왕 아닌가 이거 현질한 티나는데 이분 저분은 애가 세명이나 딸리셨네 이분 삼형제 아 그래서 삼형제구나 아 그래서 삼형제구나 아 그래서 삼형제구나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머리 위에 어 기억나 첫째가 힘드네 하하하하 아 아 이번에 오래서나 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하하하하 아 갑자기 갑자기 스무살 때 한 그 게임 생각난다 활짝 웃고 있어가지고 뭐 어 여기 미션이 뜨게 하는게 뭐 있을텐데 어디에 아 없나 아 지도복문 뜨네 미션 어디서 하는지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아 화살표에서 맵에 화살표에서 막 알려주네 아 저게 그 저거에요 그 지금 불 꺼졌잖아요 네 아이고 어 뭐야 저 불 꺼졌는데 저게 이제 그거거든요 불키러가라고 하는거거든요 화살표가 어 전 못봤어요 네 아이고 전 아무것도 못봤네요 이번엔 형변이 뭐야 형변이 뭐야 형변이 뭐야 그 변신하는거 변신하는거 아아 노랑이가 썰음 오키 인포 감사합니다 난 저분만 믿고 노랑 삼형제한테 투표합니다 투표 어떻게 해요? 채팅창 나가서 아 여기 투표구나 네 어딨지? 어디갔어? 삼형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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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삼형제씨한테 했습니다 네 네 저 초보잖아요 그런 마인드게임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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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내라고 아 내가 볼기에는 저사람이 몰아가는게 저 빨간사람인거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이분 아닌거 같아요 왜냐면은 나 아니라고를 쳐야되는데 나 아니라고 막 엄청 다급하게 쳐서 억울함이 느껴지는데? 억울함이 느껴지는데? 어? 삼형제님 아닌가보네? 채팅 오탄하시는게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투표 이미 해버렸는데 ㅋㅋㅋㅋㅋ 아니요 이거 노랭이 아니면은 코넨씨 코넨님 바로 달면 돼요 왜냐면은 코넨님이 노랭이라고 봤다고 그랬거든요? 네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니면은 이제 노랭이인거지 응 코넨님인거지 아 뭐야 나 저 광채당했어 ㅋㅋㅋㅋㅋ 에? 왜요? 초보 초보라고 막 해서 그런가보다 아 이런 어허 저 이거 보고 나갈게요 삼형제가 네네네네 범인인지 아니지만 네네네 범인인지 아니지만 네네네 아 임포즈들 많네 흐흐흐흐흐흐흐흫 안그런 갔나요? 이케 들어갔어요 앗 뭐야 꽉 찼대 꽉 찼대 꽉 찼대 아이고 나갈게요 그럼 그러면은 여기 와일드고스 근데 언어가 뭐 여덟명인데 네 일단 여기서 초대를 갔나요? 초대? 들어왔어요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아 요번에 흰색이네 네 하이 딱딱딱딱딱 이거 이름은 못 바뀌나? 이거 랜덤 그건가 봐요 이 자녀들 한국어로 한 거 보면 어? 그런 거? 아까 보니까 한국어도 있었잖아요 어디선가 바꿀 수 있는 거 같은데 아 로비에서 아예 바꿔야 되나보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계정 막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왼쪽 위에 거기서 바꾸나보다 시작한다 오케이 야 혹독한 혹독한 사회네 초보를 강퇴하다니 그러니까 초보가 있을 수도 있지 두명이 나갔는데? 오류 때문에? 어? 우리가? 하핰흑흑흑흑흑 미션이 아 뜨는구나 뭐 어떻게 하는거야 뭐야? 긴급회의라는데요? 응? 어? 사람들 다 영어로 말하는데? 이씨 으흐흐흥 이거 외국 서버인가요 여기? 아 그런가 보네요 어? 어? 사람들 다 영어로 말하는데? 음 아이 돈 노우 인클리쉬 그 말하면 칵투 나가는거 아니야? 그럴거 같은데 러시아어도 있고 다있네요 여기 뭐 스페인어도 있네 뭐 뭐 아 투표 건너뛰기? 어 뭐야 음 음 크흠 음 어이 대화가 통해야지 뭔지 모르겠네 흐흐흐흫 일단 이거 해보긴 하 일단 여기만 해보고 다시 가죠 네 오케이 미션 아 이렇게 한거구나 이게 뒤도 보고 미션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오 어 지도해 여기가 힘드네 뭐야 이겼습니다 제가 범인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엘비스같이 생긴 놈 죽였어요 ㅋㅋㅋㅋ 아 이거 뭐지 게임이 일단 나갈게요 한국어 한국어 이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네 맨 처음에 두 명이 나가가지고 네 이번에는 에드곤씨가 한번 저 초대해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인터페이스 익힐 겸 익힌 다음에 네 초대 오케이 보냈어요? 네 어떻게 받는거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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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핑크 핑크 데이스 그럼 나는 음 무슨 색깔을 할까 그럼 나는 초록이 가야되겠다 네 겨울이니까 초록색 초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제 당하는거 아니에요? 누구럽게 봐주세요 어.. 네. 응. 여기는 지금 너그러운 방이다. 이분 닉네임 나 아니야. 어디 계세요? 악마. 아 여기 있다. 여기다. 오. 초록색. 목을 까놨어요 지금. 너그럽게 측방이래. 아 나 지금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하면 강탈할 것 같아요. 뭐라.. 뭔데요? 전방에서 사람 죽여서 승리했음. 어 요번에 옷 바꿔야 되겠다. 요번에는.. 오케이. 어 모자 맞네. 어 이거.. 이거 해야 되겠다.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하는거지? 알틱?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제꺼 보면은 빵 터지실겁니다. 뭐지? 궁금하다. 저는.. 좀.. 소박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혹시 계란후라인가요? 그건 그냥 들어온거 아닌가요? 보니까 계란후라이 있던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아 뭔가 좀 소박하면서도 좀.. 좀.. 다같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어디있지? 어 똥구 있네. 아아 어. 어 잠깐.. 제 머리에 있는거 보이시나요? 아니 누구 들어가 있음? 하하하하 지금 뭐해야되는건가. 왜이렇게 시작을 안해? 지금 인원이 왕차가지고. 아어. 어맹 다 찾았다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요? 이제? 오 다.. 다 고인물 같은데? 오 이 사람 각부같아 오렌지 색깔 기본 하하 이거 뭐야? 아 있구나 기본 아이템이구나 하하 이거 부위돼야 지금 덤덤 하하하하 유니콘 덤 하하하하 어 유니콘이니까 그럼 색깔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아 핑크색 드릴까요? 아냐아냐 괜찮아요 네 옷을 그러면은 쓰읍 오케이 응 컨셉이 방금 막 탈출한 유니콘 흐흐흠 오 이렇게 시작을 안 하지 괜찮은데요? 그죠 네 약간 방금 탈옥한 유니콘 같은 컨셉 전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옥 그 옥장들인데 맞춰놓으니까 외로 어울리네 왜왜왜왜 안하는거지? 채팅창에 뭐라고 막 하나?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아 아 하 추방당했는데? 근데 뭐했는데 추방당한거지? 왜지? 왜지 내가 뭐 쓰면 안되는 말을 썼나?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냥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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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시 한번 초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에드곤 지금 하고싶은거 방으로 전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카운트에 갈텐데요 아 이름 변경할 수 있네 어딨죠? 그 아카운트 계정보면 이름 변경있죠 거기에 자기가 쓰고싶은거 쓸 수 있어요 아 change name 저는 에드곤 그래 이게 진짜지 이게 나지 아까 자크 보셨죠? 네 변장하고 있었던거에요 방이 근데 다 사람이 없네 한명 두명밖에 없네요 여기있다 5명짜리방 아 내가 들어가면 홀방이지 뭐하노 리뷰게임 다시 거기가 제가 추방되는 데 아닌가 아 다른 데인가 여기 오노롤론 여긴가 여긴가 여긴 5명있거든요 여기서 초대해드릴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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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갑자기 망올거 같아 어딨어 어딨어 초대 초대 지금 보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3-4초 뒤에 나올거에요 아이쿠 아이고 들어왔나요? 아뇨? 아 안왔는데? 초대가 안왔는데? 어떻게 온거지 이거 시작을 해버린거 같아요 로딩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어 아 초대 지금 왔다 들어가? 와봐 아 함유 확인하려면 안 된대요 벌써 게임이 시작 아 나갈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클리어비스 6명 어 4명짜리 방도 있는데요? 어 그래? 지금 5명 찾거든요? 거기서 초대해주세요 예 제가 초대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엄청 많아요 사람 그거? 왜 그거야? 자리 2개 남았는데 왜 빨리요 자리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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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보냈는데 늦었다 나갈게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이제 초대 보냈어야죠 아 10명이다 여기도 게임하기 힘드네 여기 6명 방 여기다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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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고는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깄다 여긴가 보내셨나요? 네 어디 어디 있지? 왜 안 오지? 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안 오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네 아 됐다 됐다 왔다 왔다 네 아 게임 아 뭐야 이 놈이 꽉 찼대 지금 10명밖에 없는데 11명 게임 꽉 찼대는데요? 아 네 정원이 꽉 찼대요 아이고 이거 시작해버렸다 잠깐만요 로딩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방 어디 방에 들어가있나요 지금? 아이고 나가버렸다 잠시만요 다시 들어갈게 아이 Tommy ition 아이소 에듀 에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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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들어오라.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들어오셨나요? 못 들어왔어요. 네. 지금 빈 방을 가야겠다. 어 지금 들어왔어요. 최대한 다시 보내드릴게요. 어 여기 딱 좋더라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셨나요? 게임 시작된 것 같은데? 아뇨. 초대가. 초대가 안 왔어. 지금 왔다 지금 왔다. 아 그래요? 네. 아. 어 이게. 요망이 힘드네. 제가 초대 보낼게요. 네. 보냈어요?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나이스 에드곤 보인다. 네. 네. 오케이. 헬로. 어 이번에 좀 캐릭터가 좀 느리네 여기는? 아 이거 속도도 정할 수 있나 보다. 어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는 되게 빨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 시작한다. 시작한다. 응. 오케이. 오케이. 쉿. 쉿. 어 이번에 두 명밖에 없네? 아 그냥 역할이 그거구나. 그니까. 그니까. 특변 역할 있는 거나 막 그런 건가 봐요. 네. 네. 어. 여기서. 에이. 이게 뭐야. 아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못하는구나. 아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어? 어? 뭐야? 문 나쳤는데? 왜? 유밀번호가 어디 있어? 뭐지? 이건가? 어. 어? 사부타지. 어? 어? 어 갑자기. 어 놀래라. 아 죽었어. 아하하하하하하하. 오와. 등찍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 나타나가지고. 투명인간 인가봐요. 투명인간 인가봐요. 투명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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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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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상색.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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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가는거 보니까. 진거 같은데? 너무 순식간 일어나서. 한사람이 쭉 지나갔어요 제가 앞을 그러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쫙 죽이더라구요 투명인간 기술 그런거 있는거 같아요 이 사람들봐라 아이고 뭐 왠지 에드곤한테 몰리는거 같은데 이거 저사람이 몰아가는거 응 쓰읍 아, 투표를 한 사람이면 따봉이 생기는구나. 아이고, 몰빵 받으셨네. 이거 현무야, 현무. 딱 보니까. 누군지 좀 봅시다. 궁금해 죽겠네. 그러니까. 아, 이거 초보가 딱, 초보끼리만 이렇게 딱 죽었네. 현무, 현무 따라다녀야지. 무조건 현무야. 이게 뭐지? 어, 임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살아있을 때 다운로드 받은 게 있는데. 전 안 하려고요. 괘씸이 왜 너무.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아까 누구였다고 했죠? 현무? 현무 따라다녀있어, 저는. 몰아가는 거 보니까 딱 냄새가 나. 전 어차피 지금 그거니까. 에드곤씨 잃어버려가지고. 흰자라는 분 따라다녀 볼게요. 저, 고스트 안 보이죠? 우리. 저희끼리는 보이죠? 아, 그 사람한테 안 보이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어? 왜 여기 화살표 깜빡이지? 아, 죽을려고 했는데 빨간색이어서 못 죽였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괜히 왜 붙었을까 방금. 흐흐흐흐. 파란색같이. 아니, 이 사람은 내가 계속 딱 안 해냈거든요. 미션인데서. 예. 미션 안 하고 계속 개학개움만 해 계속. 예, 이 사람 범인인 거 맞는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죽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딱 여기서 죽었거든요? 음. 예.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 딱 가자마자.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더니 죽었지. 견모. 빨리 죽여봐. 뭐해. 이거 시간 제한 있지 않나요? 그죠? 시간... 시간 제한은 모르겠네요. 임무를 다 끝내면은 지나보다. 그죠? 네, 인간이 임무를 끝내면 이기고. 아이고. 다른 사람도 죽었나 보다. 뭐라 말하는지 보자. 한번 채팅창 보자. 어디 어디 어디? 우리가 있던 데여서 죽었죠? 오. 야, 이게. 아. 범인들이 유리하네요, 이게. 이게 범인들이 유리한 게임이구나. 다시 하기. 임무를 띠 Mongo 잠시 재킷합니다. 다시 하기. 잠시 재킷합니다. 다시 하기. 갈동이에요 갈동 아 진짜 안녕하세요 첫 희생장입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애들이 계속 나가니까 아 좀 그렇네 재미가 없네 금방 찾았죠 뭐 아니 그니까 애들이 게임 중에 계속 나가잖아요 아 네 그니까 원래 지금도 사람들 많은데 이제 나가서 지금 끝난 거잖아요 네네 오 김치 2분밥 와우 왜요? 멋있다 와우 오 오 저 사람 김치님 코스튬 싹싹이시다 화생물 훈련인가 본데? 와우 와우 배고파 배고파 야식 땡기나 밥 먹어 아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아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자 바기 귀찮아 시켜 이드곤 야 이드곤인데 이드곤 몇 자리야 응예 시작했다 귀엽다 재밌다 역시 인터넷은 야자지 나이 다 필요없어 그럼요 아예 무조건 야자죠 에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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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나가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 모르겠네 이런 게임은 패배 승리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응 에드곤씨 부터 다녀야지 어? 어 뭐야 안 열리네 어? 뭐야 왜 사셨지? 그러니까 왜 사셨지? 어? 뭐야 아 어 열렸다 열렸다 이게 가끔 그러나봐요 이게 그게 있나봐 떨어진 김에 입문화 해야겠다 어 뭐야 아이고 아 아이 두명 죽었다 어 어 미사님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어 어 에드곤씨가 발견해 보셨구나 아니 다른 애가 발견했는데 같이 봤어요 아 나왔네 어 전기에 있었는데 노랑이랑 빨간 들어가는데 노랑 죽음 뭐놔소리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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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러 달린 후원 아무나 찍었어요 그냥 마스크 맘에 안들어서 찍었음 아이고 아 타이다 아니겠다 그럼 아니죠 그럼 어? 동유리사 아닌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음... 제가 좀 실드 쳐줬습니다 아아 어? 나 범인인가?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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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아이고 이멀지스 미링 무슨 일이십니까?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 말투 코랄이라고 막 하는데? 그럼 나 이사람 해야지 저는 뭐 띠이 문 닫히면서 전 해시합니다 전 해시 투표합니다 코랄? 코랄? 코랄이 누구지? 저는 해시 갑니다 음... 전 죄송하지만 해시님 표하겠습니다 해시? 네 해시이 왜요? 해시이 뭐 했어요? 자꾸 막 누구누구라니깐 누구야 누구 막 그러면서 뭔가 몰아가시는게 초보의 감입니다 ㅎㅎㅎㅎ 빨간 분 김치 2분인가? 안 돼 안 돼 네 김치님, 포스튬도 보고 싶은데 왠지 가버리시는 분위기네 문 닫아! 아! 해쉤님의 투표 하나! 나이거 티나게! 아이고 엘드곤C였네 다들? 이 사람들 말은 이렇게 하고 따르게 하네 제가 그럼 아예 어 뭐야? 아쉽지만 제가 임포스트 맞았어요 아 그래요? 아 저 딱 죽이는 타이밍에 아 저 사람이 와가지고 어? 어 방금 김치가 나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준 거 같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때 소환 당했네요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채팅으로 치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게 있어가지고 3초동안 바로 입력을 못하잖아요 답답하네 난데? 히카창 난데라고 하는데? 나 히카창 안돼 히카창이야? 히카창이세요? 그럼 히카창 투표할게요 저는 히카창 남의 대쓰? 히카창 그럼 나는 이번에도 해시 간다 히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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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으하하하핰 히카창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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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baking 누구처럼 플레이 어겐 플레이 어겐 오 완전 재밌다 오 완전 재미있다 오 완전 재미있다 이 게임 완전 재미있어요 ㅎㅎㅎㅎ 대놓고 죽인게 어디 대놓고 죽였구나 아 나 밝은색 하고 싶은데 아 흰색 누구지 흰색 양보해주실 분 흰색 양보해주실 분 아이고 시작해버렸네 ㅎㅎㅎㅎ 음성채팅하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음성채팅하면 좀 더러워질 것 같아요 아 그럴려나 네 이것도 뭐 나 라이컨인데 뭐 어 나 뭔지도 모르는데 나 지금 뭐하는지도 흠흫흫 어? 굉장히 수상한데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걸 다운로드해서 아아 저기 화살표 하라는 데로 갑니다 수리하려는데? 내려가야 되겠다 업로드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어 뭐야 이거 여기다 아아 어? 어 까님 시민이신가 보네? 미션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시민 시민 맞죠?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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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이걸 어떻게 아는거야? 뭐 뭐하는거니? 호이 뭐야 이거? 지갑을 열어서 어? 뭐 다 죽었나? 나같은데? 아냐아냐안녅 연두색 российx6 뭐 두명 죽었어요 벌써? 와우 시민 시민 음 이무아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로드 하나 했네요 그리고 진짜 분위기에 안 어울리는 말투다 나 이거 갈색임 이번에는 히카짱의 말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카짱이 아까 승리의 히카짱이 뭐라고? 무슨색이라 그랬죠? 히카짱이? 잠시만요 갈색이 의심되었다고 했는데 아 네 아 그래서 벤투 타고 토끼인걸 혼잡아가지고 아이씨 일단 히카웃 믿어볼게요 히카웃 히카웃 그래? 미안 히흐흫 어 왜이래 어 왜이래 히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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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피카징 오케 아 임무해야지 여기서? 아 이거 임무 좀 합시다 저 새 임무하고 있었는데 일단 갈색 분에게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피카징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듣는 말에 따른 잘못이죠 피카징의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카징을 투표할까 생각use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런데 지금 보니 티카창 코스튬 괜찮네요. 고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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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잘 보러 놀리면 저렇게 되는 거지. 입을 잘 보러 놀리면 안 되지. 아! 어떡해!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입을 잘 못 놀렸어. 이건 입을 잘 못 놀리는 게 최고야. 이런 흐름이면 다음엔 젠데? 맞췄네. 미션을 못 해. 계속 범인이 일어나서. 내비게이션. 방금 내비게이션 방에서 우주선을 잘 했어요. 그게 충돌 위험 그런 알람 같아요. 그게 임포스터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게끔. 시야도 좁아졌잖아요.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끝냈으니까. 미션을. 일렉트로니컬. 여기서 또 이걸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저부터 해야 되는구나. 빨간 거. 어 빨갛았다. 끝났나? 어. 에드곤 씨가 했어요? 네. 오. 무슨 일이십니까? 벤트에서 왜 나오? 아하. 기술자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니. 네. 네. 음. 그. 범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범인트. 범인 탈 수 있어요. 저 흰색 분합니다 그럼. 아니. 일단 스킵 하죠. 일단 스킵. 네. 난. 기술자라니까. 스킵 어떻게 해요? 아 스킵 보트. 밑에 밑에 밑에. 이 시간 되면 떠요. 저도 스킵합니다. 아이고 채팅 못했다. 뭐야. 브로 누구야. 복호한테 누가 한 명 못 보냈어. 스킵이 다수 되면은. 그게. 안 되나 보네요. 일단 흰색은. 기술자라는 거 같으니까. 일단 오케이. 임무를 좀 해서 이기고 싶은데. 어드민?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카드가. 아 카드 그거. 네. 아 그 지갑. 아 뭐야 또. 왜 왜 왜. 무슨 일이십니까. 아 우리 여기 이기라는 것. 그런가요. 그럼. 제안을. 해보시지요. 그럼. 제안을. 딱힐 수가 없으니. 님의 말을. 네. 경청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흰색 님이. 흰색 님이. 맞습니다. 에이. 누구 시동을 고개하네. 흰흰흰. 흰흰. 아 핑크가 두 분이구나. 흰색 님이. 아 세 명이네. 핑크가 세 명이네. 흰색 님이. 흰색 님이 수상합니다. 전 흰색님에게 한표를 했습니다 무지성특표 뭐야 흠 핑크가 핑크가 세 핑크가 세 분입니다 일단 스킵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이미 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잘못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근데 많이 어차피 많이 하면은 그거 되니까 아니 부쿨 어? 부쿨 왜 핑크라고? 아 이 아 이 핑크만 한 거구나 흰색이 음 근데 아까 쟤 가만있을 때 안 죽이긴 했는데 쟤가 쟤랑 많이 다녔거든요 둘이서? 근데 죽이기 그런 거 없었단 말이지 내가 아예 어디갔어 흰색 분 어디갔나 아예 그냥 흰색 분을 흰색 분하고 따라다녀야겠다 흰색 분 어디갔어 여기서 이거 임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아 아 핑크 맞는 거 같아 핑크 맞는 거 같아요 아 알겠다 알겠다 핑크 맞는 거 같아 아 이거 리액터 멜트다운 다 했나? 아 언락 매니폴리즈 핑크 맞는 거 같아 이거 핑크야 왜냐면은 핑크가 가만히 계속 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보타지가 터지고 네 핑크가 움직였어요 네 이게 사보타지 하려면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맵을 연 다음에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너무 딱 들어맞거든요 제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핑크를 네네 얘 딱 터지자마자 바로 움직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안 돼 안 돼 흰색 분 흰색 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를 어쩌나 형광 핑크 소세지 소세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소세지 갑니다 네 네 제가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야 이거 확실해 내가 사보 터지고 바로 움직은 거 봤거든요 네 가자마자 내가 사보 터진 거 바로 봤어 내가 가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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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 이대로라면 내가 다음에 확정이래 나도 약간 그런데? 아이고 큰일났다 근데 아까 핑크분이 그래 나 죽여라 이런식으로 말했거든요 아 굉장히 의심좋은데 저거 사모타지 아 저 핑크였네 저 핑크가 아니고 아 저 핑크였네 저 핑크가 아니고 아 아 이거 봐라 이것들 봐라 흰색 흰색 어 나이스 흰색 헬로우 흰 흰 흰 가만히 있어도 대단들 하시군요 아 근데 게임이 어렵다 생각할게 너무 많다 출발 나간거 같나? 아 시작했구나 음 시작 시작 아니 방금 마지막에 한단zeniu 연포하고 유니콘 범인 아니었냐고 if 저하고 헤드고스하고 하 아 근데 제가 너무 흰批生 uw 너무했어 왜 계속 그거 제 몰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미션은 아니데도 그러다가 갑자기 뭐야 이거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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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구나 아 밀려가면 되겠다 이거부터 하죠 LS? 어 이거 하나 끝 아이고 그새 죽었노 흐흐흠 헉 꺼는데 전판 흐흐흐 나임 나임크 흐흐흐흐흐흐 정규 검정기 죽이고니부터 흐흐흐흐 오 그럼 검정 가야죠 뭐 자기가 뭐 했다고 하는데 대놓고 죽임 자기가 말을 안해 대놓고 죽임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럼 투표 드리겠습니다 뭐 해? 정의 그 다음은 정의 그럼 자본 좀 아니 ㅋㅋ 견크가 범인 그건가요? 교양크가 뭐여 주신 말이지? 그니까 뭐 죽이다 걸렸다 그런거 아닐까요? 핑크는 꼭 개네소원이야 일단 확실한 분 보내야지 에? 그러면은 부코네 부코 재미로 재미쓰라고 하는거구나 저사람은 저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구나 아 근데 게임은 모르겠다 이거 좀 어렵네 근데 이건 잘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이렇게 해야 재밌죠 너무 쉽게 쉽게 찾으면 재미없죠 오히려 생각할게 너무 많다 아 이거 또 벌써 죽었어 핑크 갔어 와 빠르시다 진짜 잘 죽으시네 와 빠르시다 진짜 잘 죽으시네 공정님은 참 사과 드릴 것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주 미성 연주 연주 하하하하하 흠흠 이 분에게 정말 죄송해요 어어어어어 저는 저는 그냥 표 남겼어요. 어 소세지? 이분? 이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맞네. 저 왠지 느낌이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웅웅웅웅 그 이상한 밑집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왠지 느낌이 그래요. 왠지 지금 느낌이 꽉 오거든요? 네 느낌이 꽉 오거든요. 쉴드방에 가야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LX? 어 임무 완료. 다행이다 임무하는 건 퍼즐은 엄청 쉽네. 네 그러니까요. 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같은데? 아 웅웅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보안실에 혼자 있고 관리실에 4명 있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웹폰? 무기고? 설마 무게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흠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임무 완료? 아 아 아 내비게이션 아이고 아 아 아 비행기 조종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다행이다 CC 다였음? 아 CC가 뭐지? 뭐 임무 그거였다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그런건가? 네 조종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옹님이구나 흐흐흐흐흐H 옹님 투표 갑니다. 흐흐흐흐하 하하 흐흐흐흐흌 헣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흫 그흐흐흐흐흫 꼬리를 드러내시다니 제가 확실하게 알졌더니 흐흑흐흫 쟤가 조종실에 있었다니까요 흐흐흐흫 이런 음 하긴 제가 초보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죠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저 말했잖아요 웅이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져있잖아요 웅이 되게 의식적 sustainability잖아요 웅이 맞아요 이제 근데 우웅 무조건입니다 제가 우웅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시간대다가 이제 누르는거지 탁시 지금 뭐해 제가 정보를 줬잖아요 제가 조종실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으니까 옹을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옹이.. 머리를..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뭐.. 봐봐.. 옹이잖아.. 묻히게 없.. 제가 조종실에 있었는데.. 아.. 옹님 칭찬해야지 잘한다고 옹님 대단하시네요 흐흐흐흐 실력이 살벌하십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아.. 보라님 사과드렸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풀리셨나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죄송합니다 이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흠흐흫 흐흐흑 흐흥 또 한 명이 나갔네 어 뭐야 이게 이게 아닌가 이게 뭐야 아 청소하라고 어 문 닫혔다 어 이거 시체 아니야 하반신인데 어 일단 말투 바꿈 여러분이 싫어하셔서 말투 바꿈 시체는 그 기계실에 있었으니 운너경극합니다 저도 말투 이거 괜찮음 말투 이거 여기 하면 됨 기계실 엔진실 기계실 기계실 기계실에서 핑크분 시체 봤음 봤음 나도 파랑간다 어 파란색한테 줬는데 바란색 바란색 제발 제발 아무도 방출이 되지 않을까 아 맞다 맞다 그게 마르면은 맞다 예 깜빡했네 수리공이 뭐지 기술자에 말하는 건가 수리공은 또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리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청소부 같아요 청소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하는 거예요 벤트 안에 청소하라고 아 뭐 그런 것도 있어 네 저 방금 저 맨 처음에 저 거기 있었잖아요 벤트 앞에 거기서 거기가 노란색으로 깜빡이기를 해보니까 거기서 막 피자 죽고 막 그랬어요 어옹 뭐 그런게 있구나 근데 이거 그 카드 긁는거 왜 마지막에 하라고 하셨죠? 아 마지막이 아니고 그게 천천히 긁어야 된다고요 네 아아 너무 빠르면은 그게 너무 빠르다가 나와요 공부할게요 쓱 아 또 너무 느리다고 하네 적당한 속도로 해야돼요 갔다 치카짱 저는 카드 긁고 있었습니다 아참 말투 지송 지송 근데 옥님 조금 또 수상하다 음 옥님이 수상 자기보다는 저를 체크하는 분위기여서 옥님은 아닌 것도 아니고 예 옥님 우측에 있었어요 옥님 옥님 그렇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진짜 스킵 어? 잠깐 어?! 스킵보트 일단 통과합니다 이번에는 없어서 들어갔었죠? 들어갔었죠? 또 옹같은데? 또 옹같은데? 그죠? 아 맞다 죽으셔가지고 지금 안하고 네 저는 노코멜 따겠습니다 어 안 나간다 다음엔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옹님한테 해야지 수상해 왠지 옹님 따라다녀야지 아니 그럼 내가 죽겠지 그럴 순 있어요 어? 뭐야?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왜 자... 응? 뭐야? 아 아 자동으로 알아서 문이 닫혔다 열렸다 열렸다 하나 보네요 일단 조정 좀 하고 뭐야 LS? 스티어 아 오케이 임무 완료 그 다음에 알티 아이고 아 아 임우주 맞아 아 네 저는 석유통을 석유 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참 말투 나 석유 채우고 있었음 너잖아 옹 난 무조건 너야 아는 척하면서 너한테 간다 아는 척 지송 석유통 태우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뿐 옹 너 가라 너다 제발 너는 가야돼 으흐흐흐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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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술하셨어요? 네, 큰 수술.. 아직 3달 좀 넘었는데 아직 소화기간이 완벽하게 회복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아진 건가요? 아, 건강이 안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간 기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 진짜요? 네, 어머니께서 간 경화하셔가지고 근데 소화기간이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네 가끔 트름 같은 게 가끔 저도 모르게 막 아, 괜찮아 괜찮아 우아악 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뭐 기증을 하셨는데 어, 십자는 선택이었는데 대단하시네 미만원진, 끝까지 연기하네 그래, 잘해요 어, 웅진 드디어 왜요? 웅씨는 이때 투표됐네요 아, 아아 지금 인포드가 2명이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맞아, 웅이 웅이랑 오케이 이겼다 그래, 웅 너는 죽었어야지 네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 해? 오, 고스들은 고민이 다르네 피카책 다 함께씩 무조건 달고나 시작하리라는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토 아 오케이, 임무하나 완료 아, 아니구나 한 개 더 있구나, 오케이 제발 왠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혼자 있어가지고 컴온 컴온 오케이, 임무하나 완료 그 다음에 아, 다시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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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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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오토 방금, 근데 아니 근데, 요금판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 아무리 안 죽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게 뭐야 기사완아 아 아 앗 아 이거를 아래에서 임무 끝 아 하나 더 있네 어 임무 다 끝내겠다 임무 끝 이쪽인가? LSA 오케이 하나만 하면 된다 기계실 오케이 전자실인가? 아니 요번에 임포스터가 뭐하는거지? 왜 아무도 안하지? 아니 임포스터 아 임무 다 끝내겠는데? 아니 임포스터 있는거에요? 임무 다 수 있어 임무 다 임무 다 임무 다 임무 다 임무 임무 이거하고 다른방 가죠 임무 임무 일단 끝내는 끝내 누군지 아니까 일단 해놓고 포인트나 먹고 누구였죠? 회색하고 저 실벤 실벤 30? 쟤랑 일단 저는 실벤 30한테 할게요 저도 예 네 여기 또 동률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쟤 실벤 30이랑 떼굴 쟤네 둘인 거 같은데 임무 다 끝내면 포인트 더 많이 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뭐야 어 완전 그거죠 지금 네 저도 검은 화면이예요 버그 걸렸다 그랬었는데 그런가보네 네 나가야되나? 저거다 킬려고 아까 한 데가 여기가 아니겠지? 거기 가죠? 어디요? 지구촌 방으로 갈까요? 한글방 말고 지구촌? 그게 어디에요? 아까처럼 막 여러 나라사람 다 모이는 거 아 근데 이거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어? 아 나갈게요 꽉 찼네 여기는 사람이 엄청 빨리 모니는데 네 근데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다 아니 그냥 한글방 한글방 왔어요 초대 보낼게요 네 어? 들어갔는데? 아 여기 아까 그 영어방이구나 아 그래요? 저 좀 초지시실래요 그럼? 영어방에 들어가있어 어? 저기 나왔는데? 아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거는 네 여기다 초대 보낼게요 예 보내세요? 어 안 오는데? 그래? 어 왔다 진짜 왔다 왔다 예 오케오케 엄청 늦게 가는구나 초대가 뭔가 이상해요 이번엔 노랑 그냥 나 조용히 있어야지 젊은 친구들이 제 말투를 너무 싫어해서 미안하네 아니 나 말투때문에 그런걸 처음이래 네 그러게 뭐 그니까 신세대들은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하나봐요 그 나이칭하고 그 나이칭하고 저는 그 나이칭하고 교류해본 적이 없어서 아예 몰랐네 네 하도 어린애들이 많아가지고 완전 어린 친구들하고 교류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말로만 했지 이렇게 채팅으로는 안 해봤으니까 그쵸 네 유대들은 제공지 누구나나 sabor 변신 손их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구나 그냥 그 방이 좀 이상했던 거구나 나가주세요 둘이 뭔데? 싸운다 되게 귀엽게 싸운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는 진짜 막 와 더러운 말 막 하는데 그럼요 쌍욕을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깐요 오케이 또 미션을 해 미션이 좀 재밌는데 근데? 네 미션이 재밌어요 쉬워 잠깐만 맵을 어떻게 보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아니구나 어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어 뭐야 아이고 오 넓은 오 어 오 오 왜 이렇게 나가? 흠 휴 전 아예 아무것도 못봐서 아예 모르겠네 수상하신 분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네? 제가 발견내긴 했거든요? 네 좀 올리신다 야 이거는 어떻게 도움 주면은 몰리네 저 넘깁니다 정보가 너무 아이고 와 이거는 도와주니까 와 스킵이 많아가지고 다행이네 어 다행이다 어? 이쪽이구나 이쪽이 대화 좀 통하는 일단 말 좀 줄이고 이모티콘 하면 되네요 흐흐흐흐흐흐 8 7 4 1 2 이거 네임인거 같은데? 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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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몽이 나 따라다닌다 왜? 아 아니구나 어 어 아니구나 아이고 어 뭐야 튕겼는데? 여기 계신데? 어 그래요? 저 튕겼는데 어 뭐야 갑자기 화면 멈추더니 나가졌는데? 나가주셨다 아 그래요? 튕겼는데? 저 나갑니다 아 이거 혹시 내려올 수 있나? 아 리조잉 안되네요 아 안돼요? 아 뭐야 아씨 잘하고 있었는데 재미있었는데 이제부터 슬슬 재밌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아 참 게임 진짜 농빈스 쪼내 보내볼게요 아이씨 아이 좀 알지 알겠어 어 멋있다 나이스 아 색깔 아 아아 어 그럼 요번엔 보안관으로 가야되겠다 경찰 네 노란색이 낫겠다 오우 경찰 오케이 GG 오 GGGLGH 그렇지. 진짜. 아 귀엽다. 왜 사람들이 나오지? 와라 사람들아. 나갔어. 오. 이분 좀. 이분 좀. 이 똥모자 쓰신 분 이분도 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이모티콘을 안단 말이야? 오. 여섯 명.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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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hack Perrus 어? 어떻게 썼어? 저걸? 뭐요? 나누기 이게 시간대가 이래서 그런가? 아닌데 요즘 애들, 밤샘 게임 할텐데? 근데, 제가 요즘 애들이 어몽어스를 하진 않죠? 이게 한때 유행 탔을 때는 많이 했을텐데 네, 포트나이트 하고 막 그러겠나? 그쵸, 그쵸, 그쵸. 포트나이트 요번에 소송 걸려가지고 난리 났다는데? 그 에픽이 소송이 걸렸죠? 그 뭐냐? 아, 뭐였더라? 그 청소년법인가 뭔가? 아, 예. 그게 소송 걸려가지고 그거 그 미국 달러로 5억 몇 달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그나마 낮게 나온거에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왜냐면 그 벌 하나에 어긴거에 대한 그게 아니고 네, 여러가지 합쳐서 청소년법은 그 법이 어김되는거를 해당되는 사람의 수만큼의 법을 내는거에요. 아, 그러면 싸게 먹힌거네? 네, 엄청 싸게 먹힌거에요. 그니까 만약에 100명의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되면 벌금을 100번 내야되고 그쵸, 그쵸. 그렇게 되겠죠? 네. 아, 그럼 엄청 싸게 먹힌거네. 네. 그래서 왜 그 메이저 사이트들 보면은 네. 14살 이하 그런거 다 체크 꼭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문제사 하잖아요. 네,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안되면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거도 했고 부모님 체크인가 뭔가 그거를 안했는데 이제 인터넷 정보로 14살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큰일나는거죠? 네. 불법, 그 뭐냐. 불법 아, 그런게 있었구나. 저는 저희 성인이니까 그런걸 뭐 있나 모르죠 뭐.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회사들이 그 법을 제일 중요시 하잖아요. 음 아니 근데 에픽 회사 같은데가 왜 그런걸 그니까 그래도 에픽도 큰 회사잖아요. 그게 아이템만 아마 그런거였을거에요. 거기까지는 몰랐나보죠. 어 어 네.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죠. 음 음 어 시작한, 아 뭐야 에이 비활성화사 아, 그 저거 저거네 빵이 다쳤네 네 한번 에드곤씨가 골라보실래요? 에드곤씨가 고른거면 안은 다치던데 흐흐흐흐 자 한번 골라볼게요 네 오케이 보냈어요 네 붕 나이스 어우 나이스 화이트 나이스 어 겹치지 겹쳐야지 흐흐흐 흐흐흐 자리 그나리 그나리 가면서 다스네 발급 히스 그나리 корп 선양 쥬 탕 하 으흐흐흐 하 의자 내리- 의자에서 내리기도 전에 Pilot ㅋ 하핳 머리 누구시 머리 에 백안수리공입니다 뽕 백안 백안고치러 왔어요 우주에도 백안수리공 있어야 될거아니야 어으 무조건 있어야죠 없으면 큰일 나죠 아 그럼요 그럼요 흑인 아저씨 한방에 끝나는데 으아 오! 몰려든다! 몰려든다! 에잇? 뭐야? 맥빠지게 체리 체리.. 체리가 체리래 하이 칼릇 냉동 체리.. 러브 칼릇 아.. 말투를 바꿔도 이렇게 아지티가 나진 않다 별로 안 나는데? 전.. 괜찮은데? 아.. 그때 이후로 좀 위축됐어요 지금 아.. 겨우가 이상한거야 채팅.. 채팅 위축병? 햄찌가 햄스턴가? 햄.. 왜요? 햄찌가 햄스터? 그쵸? 햄찌가 햄스터죠 아.. 자.. 오케이 잔거 아저씨 갔었나보네 임무중만 다 하자 진짜 임무중 다 해보자 좀 그러니까요 임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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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션이 대체적으로 쉬워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 무슨.. 쩔았어 오오 깜찍해 우와 놀래라 애들곤씨.. 그.. 그거.. 아.. 정하시는거였어요? 머리에 그거 보고 놀랬어 아 그래요? 네 회필 파이 avo.. 잘해 ey.cc는 뭐지? 저 관리 저 관리실 관리실 관리실이 CC인 것 같아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첫 판은 뭐 아직 힌트가 없으니까 킵해야 되겠네? 음... 잘 죽였다. 저거 뭐야? 흐흐흐흐 과연? 아아 일단 킵 아 나 아 이 이 아 아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원자로실이건가요? 네. 뭐라고 하는거야? 지지기가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리송하네. 이거 채팅말고 마지막에 투표 있잖아요. 그거를 그니까 알려주질 않겠구나. 지금 순간 그중 도착 어어어어어어양 민망하는 중 해냑 여기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효력이 없나? cctv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그 관리실인가? 거기서 보면 cctv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cctv 설치된 것만 볼 수 있어요 화면 4개 거기 쪽만 볼 수 있는 거여가지고 와 또 언제 죽었냐? 안 먹겠는데 77 창 отдел집 수고하셨습니다. 잠들끼리 쁘놔 먼저 거의 없던 치즈 아.. 누구 한 명 갈긴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이번 판 어? 칼리님? 아 너무 티나겠다 오케이 참았다 아 너무 티나겠어 그 수상하다고 그 수상하다고 한 사람 있잖아 저 예 그 사람을 죽이려고요 갔는데 콜다운이 안 돼가지고 킨에 콜다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왠지 푸딩 같은데? 조은지 푸딩 이 오븐이 차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iv ним장 Stadt 갔다운이 어이씨 길이 어려워 저는 제 동모나 좀 오오옿 제 동무 앞 주위에 귀신들이 달랑달랑 붙어있습니다 제 동무들 지금 ㅋㅋㅋㅋㅋㅋㅋ 오오... 어우 동무 잘 한다 나보다 확실히 낫네 얘는 풀다운을 딱 알고있네 어... 어디쪽이야? 어 뭐야? 뭐라고 왜 추리해봐? 뭐라고 하여튼 쟤? 전에 추리했거든요 이 전타임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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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아요 삐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약간 의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미션하는거 봤는데 미션을 바로 그냥 움직이더라구요 아아 그래서 미션을 하다가 말지 그랬거든요 살짝 근데 그게 사고타지였나? 약간 그 느낌도 났고 아아 살짝 의심을 했었지만 아이고 어허허허허 으흐흐흐흐 하이 하핳 오 좋아좋아 이건 거 재밌었다 왜? 친구 축하해야지 저분 으헤헤헤헤헤 흐흐흫 내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죄송하다네 저분이? 저분 이름이? 비 뭐였는데? 아 맞다 그걸로 하면 되겠다 어차피 영어 별로 없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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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요? 솔직하게 답해주셔도 돼요 저한테 투표하셨나요 아까? 저는 저 칼링인 줄 몰랐어요 저는 봤다 봤어요? 보시죠 시립 아까 봤어요 보고 시체에 시체엎에서 누가 벤트 따라갔어요 흰 분하고 같이 봤어요 핑크빛이었어요 핑크빛 다리 확실합니다 아이고 번들림 밖에 없네 왜 핑크가 안 나오지? 왕님도 있네? 왕님이 핑크 아니에요? 핑크빛 핑크가 왕님이랑 저는 있는데? 영어 닉네임? 왕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를 승리한다! 저스티스 저스티스 이게 바로 묵격자인가? 저랑 하인색 분이 돈독하게 했네요 직관하셨네 이번에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흰색님이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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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겠죠 팀을 버리면서까지? 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없겠죠 그쵸 그쵸 근데 모르죠 또 너무 몰리니까 이제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쵸 너무 몰렸을 때 그럴 수도 있고 RS? 이건가? 어 아 이거 이것도 이거 네이머 아닌 것 같은데? 네이머야? RT 아 아 어 뭐야 아 주먹겠어 이게 뭐야? 뭐지? 아니 팝짝아 얘 뭐해 줘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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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누군간 봤어요 저거 죽는 걸 누군간 봤어 그래 흰색 너야 너가 나를 살리는구나 저힘 아 근데 쟤 저힘에서 오는 게 흰색이 바로 봤어 절 죽이는 거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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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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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사람이 흰 님이 직관 했어요 저 죽는 거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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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이번에 왕 님이 너무 빨리 죽었어 죽였으면 안 되는데 맨 처음에 아 좋았다 좋았다 정의는 승리한다 나이스 경험치 나이스 경험치 나가셨네 와 재밌긴 하다 네 나이스 경험치 나이스 경험치 왜이렇게 바닥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 시작하네 방장이 누구실까 가시다 그러게요 방장은 계속 바뀌는게 아닐까요? 누군가 나가면 이제 그래요? 모르겠네 왜 번들림인가? 에잉? 뭐야? 에잉? 응?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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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갈색? 내가 황갈색인가? 아 아니구나 맞나? 아 에드군씨가 황갈색 같은데요? 아 근데 나 죽인 사람을 못봤네 도움을 주면 항상 어? 아니 저 사람이 왜 거기서 죽이냐고 아니 어 에드군씨 아 그래서 아까 그냥 가신거구나 제시체를 보고 그냥 갔는데 저 벤트 타가지고 못봤어요 아니 제시체를 바로 옆에 지나갔거든요 제시체 옆에를? 에드군씨가 저를 죽인건 아닌데 에드군씨가 제시체로 지나갔어요 아니 아니 저 사람이 칼리님을 죽일지 모른거에요 난 그냥 그대로 지나갔거든요 아 이러면 내가 당연히 의심받지 아 난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이 사람 맞구나 이 연초로서의 이분이구나 아 답답하네 진짜 저 아무래도 이번판이 막판일거 같은데 아 네 알겠어요 아 이걸 그 사람이 봤으면 안됐는데 아 아니 어떻게냐면 아까 칼리님이랑 저 검은색 분이랑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죽일까 했는데 쿨타임이 1초 남아있는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 그 사람이 따라간거에요 저는 검은색 죽이고 그렇게 된거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시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쭉 지나가시길래 아 캐릭터가 꼭 봐야지 되는건가 해가지고 그니까 캐릭터의 눈 안에 들어와야되나 화면이 아니라 왜 쳐 응 어 끝났다 흐흐흫 일단 그럼 저거도 다운받아 놓을까요 저거 뭐요 선물 하나 더 주셨잖아요 샌드스톰이요 그럼 무슨 게임이에요? 보니까 FPS 같긴 한데 그 초현실주의 FPS인데 네 초현실주의는 아니고 현실주의 그니까 약간 카스 총 재현은 카스 느낌인데 총알 나가는거는 콜우드 뒤에 같구요 예 그 이제 장전이 두종류가 있어요 에잉? 장전이 장전이요? 총알을 한개씩 넣는거랑 아 사탄 사탄에서 넣는거랑 탄창으로 하는거랑 예 아 어 약간 타로코프랑 비슷하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 근데 재밌네 네 하하 아 마지막에 쓓 아 저사람이 안죽였으면 아 안 끝나는건데 거기서 죽이는불 다음에 내가 내가 뭐가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내가 범인이지 아무튼 고생하셨고 내일 봅시다 그럼 네 내일 봐봐요 내일 몇 시쯤 외울 수 있죠? 어 내일은 시간은 확실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네 쉬세요 즐거웠어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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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한번 볼까 넣어줘 안녕 sorr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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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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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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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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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3d 2d 2d 3d 3d 4d 4d 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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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